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엄마 불쌍해!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가버린 빅똥! 큰 똥 전남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맨날 자기 가족, 자기 엄마밖에 모르는 남친 결혼이 너무 막막했는데 어라? 이건 또 뭐야?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갔어요. 어머나,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야겠습니다. 원제, 결혼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해서 헤어졌는데 잘 헤어진 건지 여러분이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그리고 같은 직장에서 만나 약 1년가량 그렇게 지내온 30대 중반의 남친과 바로 어제 헤어진 여자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그랬어요. 머릿속으로는 아니야,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건 절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이별을 해버리면 당장이 너무 힘들게 두려워서 아닌 걸 너무나 뻔히 잘 알면서도 질질 끌어왔어요. 물론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 감정이 남아있으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많이 힘들고 우울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글 써요. 이런 똥 멍청이 정신 차릴 수 있게 강력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집안, 비록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은 당신 자식들에게 절대 손 벌리지 않고요. 토지나 집도 있고 나름의 자산이 어느정도 있는 터라 당신들 노후 정도는 완벽히 대비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 남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60대인 부모님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남중 장남입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돈을 잘 버셨고 그래서 되게 유복했지만 남친이 아직 10대였을 때 사기를 크게 당해가지고 당시 기준으로 수억 원 더의 빚이 생겨서 어머니와 본인, 장남 남친이 십수년에 걸쳐 변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빚을 갚다 보니까 모아둔 돈 하나 없고 오히려 어머니 수술비나 당신 생활비를 지원해 드려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참고로 동생은 금전적 지원이 아예 없고 아니 그 이전에 남친 어머니가 자기 둘째 아들에게는 돈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는다며 오직 장남 전 남친 본인에게만 지원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본가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다라고 늘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직장 때문에 타지 멀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60대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상황이며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정적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 남친 어머니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늘 큰아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운전할 때 욕을 엄청 많이 하고 특히 택시나 버스 기사분들께 막 그 뭐야 비하적인 그런 표현이 너무 심해서 옆에 있다 보면 무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싫다 그러지마 이런 소리 했다가 싸우기도 오지게 싸웠고 나중에는 그래도 뭐 욕설의 경우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비하적인 표현은 절대 줄지를 않더라고요. 천성인가 싶었습니다. 어이구 꽁꽁이 니가 아직 운전을 못하니까 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도 나중에 운전 한번 해봐라. 저런 새끼들 어이구 나랑 똑같이 욕한다.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은연중에 여성혐오 비하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 만나면서 종종 이러니까 속으로 많이 쎄하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씨 여자들 진짜 아니 왜 쳐 기어 나오는 거야. 집구석에서 밥이나 차 하지. 이렇듯 차별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또 이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술 담배를 모두 하는데 특히 담배의 경우 이거 완전 꼴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몸에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데요. 끊을 생각이 없으며 오빠 그럴 거면 차라리 전자담배는 어때? 이렇게 물어봐도 어이씨 그거 너무 비싸 맛도 없어 이러면서 바꿀 마음이 없답니다. 그리고 과거 군대에서 무릎 부상을 크게 당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걸을 때마다 되게 불편해하고 그렇다고 심하게 저는 건 아닌데 보고 있으면 뭔가 살짝 표시가 나긴 해요. 사실 저야 걷는 걸 되게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는데 남친 다리가 안 좋다 보니까 뭔가 좀 걸어야 할 일이 생기면 계속 눈치가 보이고 마음도 너무 불편했어요. 계속 투덜거리고 짜증을 내니까요. 이렇듯 전 남친 집안 상황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래요 제 스스로 흐린 눈을 하고 당장 제 연애가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게 늘 우선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걸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네요. 참고로 이 사람은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한 자기 어머니가 우리 엄마 불쌍해 내가 돌봐드려야 해 이런 책임감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평일엔 늘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어야 해서 저랑 거의 만나질 못했고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인 게 데이트를 하다가도 저녁은 반드시 집에서 가족들과 먹어야 한다면 그냥 가버리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러다가 이번 어린이날 연휴잖아 저랑 같이 놀러갔다가 외박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랬는데 바로 어제 타지에서 혼자 살고 있던 동생이 몇 달 만에 집에 온다며 가족들과 같이 자야 해 이러면서 약속을 깨버리는 거야. 거기다 이게 저한테 미안해하거나 그렇게 해도 될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보해요. 평소 여행은 물론이고 주말 데이트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속으로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툼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거는 뭐 서운한 걸 넘어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뭔데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러는 건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서른이 훌쩍 넘은 동생인데 그런 동생 왔다고 꼭 다 같이 잠을 자야 하는 거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볼맨 소리 좀 했더니 바로 인상을 팍 구기면서 엄청나게 짜증스러운 얼투로 그래서 어? 우리 가족이 너한테 뭐 허락을 받아야 되냐? 아니 니가 뭔데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거야? 딱 이러고는 사람을 죽일 듯 가만히 노려봅니다. 그래요. 제가 했던 말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근데 만나고 있던 그 1년 내내 맨날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불쌍해 이러니까 저도 마음에 쌓였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많이 참고 있는 거야. 늘 양보했잖아. 오빠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그렇게 항상 가족만 우선이냐고? 이렇게 따졌더니 그냥 헤어지자고 하네요. 우리가 결혼하면 금전적인 우리가 결혼하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로 갈등 같은 게 많이 생길 게 뻔한데 말이야. 어? 봐봐. 우리는 성격이 너무 다르고 가치관이 안 맞아. 미래를 그릴 수는 없을 거야. 이런 소리를 하더니 자기의 이런 상황을 모두 다 이해하고 다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며 그냥 끝내자고 합니다. 가더라고. 그동안 데이트하면서 남친이 하는 말이나 뭐 씀씀이 그리고 평소 하고 있는 겉모습 같은 걸 보면서 제 나름 그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구나 이걸 늘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제 수입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남친이 더 많이 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때도 훨씬 많았고 또 제가 자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 같은 걸 아예 안 쓰게 제 집에서 데이트할 때도 되게 많았어요. 객관적으로 외모도 별로고 가정 환경도 어렵다 보니까 자기 자격지심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불행할 거야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상 헤어짐 통보를 받으니까 조금 힘들어요. 또 우리가 헤어진 거긴 맞지만 이게 또 같은 직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마주칠 수 있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이게 슬퍼요? 나 같으면 춤이라도 출 것 같은데 말이지 장구 치면서 미안해 이러면서 은근슬쩍 연락해 올 겁니다. 아니면 자니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뻔하잖아요. 쓰니 말고는 만날 여자가 없다는 걸 지도 알게 될 거거든. 댓글 그러게 100% 연락해 올 거야. 울고불고 난리 칠 것 같은데 말이죠. 3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눈깔에 썩은 콩깍지가 달라붙었나? 보통의 정상적인 여자는 저런 거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절대 주고도 안 만나요. 근데 넌 또 뭐야? 어디 뭐 큰 하자라도 있냐? 그런 거니? 댓글 주작이 아니라면 쓰니는 많이 못생긴 것 같습니다. 끌 끌 끌 끌 4번 술 담배에 가난한 집 가부장접 성향에 장애도 있고 거기에 말하는 거 성격도 엄청 거칠고 개저급한 인간인데 도대체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이렇게 미련 따위를 떠는 건가? 뭔데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굉장히 굉장한 건가? 그런 건가? 5번 아니 너는 저기 1번을 믿냐? 뭐 원래는 부유했다고 지나가는 동네 똥개도 안 믿겠다. 끌 끌 끌 6번 나중에 님 집 앞에 찾아오고 울고불고 할 거예요. 남친은 당연하고 남편으로 절대 안 될 인간이니까 이번 기회에 마음 잘 잡으세요. 폭력적인 성향도 있고 쓰니를 좀 만만하게 보는 느낌인데 오히려 님이 더 사랑하는 쪽 같고요. 동정심청 이런 걸로 다시 제외했다가 인생 통째로 망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러지마. 님을 좀 더 사랑하시고 아껴주세요. 7번 다시 찾아와가지고 미안하다 울며 구질구질 매달리면 이것은 쓰니를 사랑해서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말이죠. 그냥 다른 후구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계산이 안 나오거든. 만약 제외해가지고 결혼이라도 하면 말이지 자기 돈 뿐만 아니라 쓰니가 번 돈까지 싹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퍼주려고 잔대가리 굴릴 거고 쓰니가 밖에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실라 치면 돈 아깝다고 난리 칠 게 불법도 뻔하며 오직 불쌍한 자기 엄마만 비싼 옷 비싼 먹거리 사줘요. 아니 내 눈에도 흔히 보이는구만 제발 미련 떨지마 나한테 와라 나한테 추가 추가를 남깁니다.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셨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 스스로 또 다짐하고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작 절대 아니에요. 사실 만나면서도 이게 정 때문인지 사랑인지 저 스스로도 헷갈렸는데 다들 이렇게 객관적으로 조언해 주시니까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나중에 연락 올 것 같다 이런 소리들 하시는데 제가 아는 그분은요 워낙에 감정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짐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이라서 아까의 저처럼 아까의 멍청한 저처럼 이별 따위에 슬퍼할 겨를도 없을 거예요. 특히 최근에 자주 싸워가지고 나름 저한테 쌓인 게 많을 거고 질리기도 했고 또 평소에도 그랬어요. 나는 만약 너랑 헤어지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라서 아마 그 자존심 때문이라도 먼저 연락을 해오진 않을 겁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사랑하던 게 느껴지던 연애였지만 제가 자기 가족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했고 또 워낙에 본인 가족이 애틋하고 소중한 사람이라서 저는 미래를 함께할 상대가 아니라 생각을 하나 봐요. 음 그런가 봐 앞으로 조금이라도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댓글들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 다잡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댓글 1번 그래요. 정말 잘했고 잘 생각했어요.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돼. 2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이제 툴툴 털고 훌훌 털고 일어나요. 3번 완전 이별. 아니 완전 이별. 완전 감사. 끌 끌 끌 끌 끌 보통 뭐 그렇죠. 쓴이도 말을 했지만 허세가 있다거나 자존심이 자존감이 낮으면서 동시에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핫 먼저 연락 안 하고 그런 게 있긴 해요. 근데 말이죠. 그런 것도 술 먹고 들이려면 똘똘이한테 저 잔이 한다. 절대 받아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